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뭐 설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불교나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해도 성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다소 비슷한 이야기가 억무소주의 생기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원래 선하게도 머물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 사실 언뜻 들으면 되게 이제 약간 멋진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좀 이해를 잘못하면 수행에 대해서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의 의미가 상당히 깊이가 있는 거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선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의 의미가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초기불교 수행할 때 수행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잘 이해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악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 불선 이게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대비론적으로 이제 뭐 선악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뭐 어떤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런 의미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하다 불선하다 이건 이제 세속적인 의미도 다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은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이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해로우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대로 적어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따르면 이제 그 집성제하고 도성제하고 관계있는 굉장히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이라는 건 또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분별하는 우리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삶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그 선악이라는 개념은 이제 외부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 대상을 분별하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깥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서 그거를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외부 세계를 분별하는 내 마음에서 그런 이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뭐 탐욕 집착이라든가 화라든가 어리석음 이런 거를 버림으로써 행복이 실현되게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수행과 수행이라는 의미 자체는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외적인 대상을 잘 분별하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그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이제 정화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건 어리석음이고 이제 머리로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바깥 세상을 분별하는 거하고 실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성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또는 아비담마 같은 걸 열심히 배워서 그 이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고 탐욕은 뭐고 성냄은 뭐고 이건 몇 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아무리 잘 분별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뭐 무의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분별하는 거하고 그런 거를 분별할 때의 내 마음 상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움직이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영역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불교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교교학에 대해서는 아마 뭐 스님들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지식을 마해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마음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고 마음을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이런 걸 이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해롭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버리는 버려서 그것이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세계다 이거죠 어떤 외적인 세상에 대한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 상태하고 그 분별하는 마음을 정화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고 이제 바깥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다 뭐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그죠 영원히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기 마련인 것에 뭔가 내가 그걸 의지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없으니까 이건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건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검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우리가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림으로써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진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인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성과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 상태가 대상을 분별할 때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대상을 분별할 때 화가 있느냐 성냄이 아니면 집착이 있느냐 어리석음이 있느냐 이거하고 그것이 없느냐 이런 거에 이제 구분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알지만 이제 실제로 그거를 그 이 이런 관점을 항상 행주사와 해서 견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내가 이제 대상보다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돌아보고 반주하고 하면서 이 마음이 어떤 악에 물들지 않게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여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성과 불성이 일단 머리로라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선한 마음이고 어떤 게 불선한 마음 상태인지를 이제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성제 중에서 이제 집성제가 뭡니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이제 부처님 보시기에는 대표적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래라고 했죠 그죠 뭔가 대상에 계속 우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집착하거나 내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거나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이런 게 다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래라는 거 그리고 이 가래는 가래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이 가래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과 이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 화 불만족 그런 것이 이제 성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래서 이제 탐진치라는 삼독심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불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처음 수행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주된 타겟이 되느냐 하면 이런 진리를 모를 때는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대체로 우리가 세속에서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그거를 실현하면서 물론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게 세속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는 범위 내에서는 세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일이라는 탐욕이 일어났으면 일로서만 멈춰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 탐욕은 계속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뭐 이런 사소한 욕망이야 뭐 이렇게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태가 내버려 두다 보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번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번뇌는 번뇌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별거 아니라도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에 이런 탐진치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이해하고 그럼 뭐 이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되게 쉽죠 탐욕이 없고 썩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그죠? 탐진치가 괴로움을 유발하니까 그래서 이게 불서는 이제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그런 마음 상태고 불서는 이제 탐욕이 없고 썩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방법이 이제 팔정,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팔정도로 설명을 한 거라서 팔정도가 결국은 이제 선한 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선을 이해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성제 중에 핵심적인 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불서인 걸 알았다면 결국은 첫 번째 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욕망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죠 이해하고 내려놓는 그 노력이 첫 번째 이제 수행을 하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수행에 임하면은 제일 먼저 불선이라고 하는 거에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불선을 접하게 되면 이걸 지금 선도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수행이 정말 깊어졌을 때 이야기지 처음부터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이제 선 불선을 구분하되 분별하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천착하거나 이걸 꼭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여기에 내가 이 마음 상태를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 상태를 나하고 동일시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자악이라든가 또는 집착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번뇌로 인해서 또 새롭게 생기는 그런 번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아예 구분 자체를 안 한다는 거하고 선과 불선을 구분하되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알고 내가 그게 영향을 안 받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하고 그거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어리석어 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사는 거를 선과 불선은 모른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선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히 알아차이지만 여기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불선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예를 들면 되게 질투 또 이렇게 인색함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애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대체로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보통 반응하죠 그죠 내 마음에 왜 이런 게 일어나냐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나한테 보여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통은 어떻게 돼요 싫어하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좀 청정했으면 좋겠고 좀 되게 고귀한 마음 상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불선에 대해서는 화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면 보통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이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또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번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화가 일어나고 그걸로부터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파생되는 번뇌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이런 해로운 마음 상태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냥 이거를 나한테 일어난 하나의 탐욕이다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아이 싫어 이거 없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수행을 안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걸 하는 그 밑불이에는 뭐가 있느냐 이 번뇌를 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는 그냥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또 화가 일어났다 또 상태가 좋으면 또 자외심도 일어났다 이래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건 나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수많은 어떤 마음 상태 중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조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형성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걸 내 것이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냥 어떤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이걸 내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면 내 의지들도 일어나지마 하면 안 일어나야 되고 이 상태 영원히 존재하면 해야 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게 유신견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마음 상태 이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행원에 속하죠 수상행식 중에 행원에 속하는 건데 이 행원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유신견의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냥 내 마음에 이런 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마음은 해로운 마음 상태야 우리에게 괴로움이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좋다 싫다 싫다 없어지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이것은 해롭고 안 좋은 마음 상태니까 이거는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쓰고 지혜로서 쓰면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대체로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이 마음 상태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도 본능적으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가 몸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또 자기 마음 상태 생각 어떤 감정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뿌리에 박혀있는 번뇌거든요 이걸 다 항상 나도 모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런 걸 들키기도 싫어하고 자기 번뇌를 이야기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들키고 이런 거를 그래서 보통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있으면 그걸 감추려고 하고 안 보이려고 하고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상태가 안 좋고 싫어하고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에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고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마음을 보는 게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 이 마음 보는 게 자기 감정 자기 어떤 그런 번뇌들 이런 것들이 자꾸 개입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형성된 마음 상태다 어떤 적당한 조건에서 현재 일어난 현재의 마음 상태고 이건 변하기 마라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또 내가 수행해서 마음을 돌리면 바뀔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자기와 동일시하는 이 마음을 되게 내려놔야 이걸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포장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 볼 수 있는데 이걸 머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화가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 번뇌에 내가 화로 반응하고 여기에 또 그걸 없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가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마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 부처님께서 잘 쓰시는 마라의 미끼에 걸린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 마음에 노란하고 휩쓸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 나한테 이런 안 좋은 마음 상태 해로운 마음 상태가 있구나 이거는 더 이상 내버려 두는 건 나에게 큰 해로움이 있고 이익이 없다 생각하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지혜로서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자기에게는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림으로써 이 번뇌가 있으면 괴로워지고 없으면 행복해진다고 그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선은 불선에도 메이지 말라 머물지 말라 하는 의미는 불선을 불선이라고 정확히 이해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게 대해서 이제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하고 외면하고 포장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게 걸리는 마음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에도 머물지 말라 우리가 어떤 마음에도 그게 메이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감각을 익히는 게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수행하면서 오히려 자꾸 막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번뇌도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보통 화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대상이 나타나도 그냥 이거를 해롭다고 이해하고 그냥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한 걸음 떨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개입하고 여기에 자꾸 빨려들어가고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러면서 그냥 이건 해로움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쪽으로만 지혜로서 작용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 이거 번뇌버리면 이제 행복해져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제 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가 알아차리고 이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다음에 이 화가는 참 해롭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해로운 작용이 있다 해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무상고 무완의 지혜를 활용하든지 해롭다는 지혜를 활용하든지 뭐 온갖 지혜를 활용해서 이 마음을 실제로 이제 화가 대상에 대해서 막 거머쥐고 그 대상으로 계속 달려나가고 멈추지 못한 이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고 딱 쉬어졌을 때의 그 마음 상태 그죠 탐욕이 놓아졌을 때의 그 자유로움 뭔가 막 그 대상에 계속 거머쥐고 있다가 그걸 놓았을 때의 그 편안함 진짜 그 대상에 뭔가 걸리지 않고 자유로움을 딱 느끼는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있다가 그 번뇌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선한 마음의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번뇌와의 다툼을 내면의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번뇌와의 싸움인데 이 번뇌와의 싸움을 우리는 무기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하는 겁니까 개정해로 하는 거예요 그죠 주로 이제 지혜로서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자신감 있고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뭔가 일을 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 맨날 실패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거든요 아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데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 번뇌와 이제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게 실제로 놓아진 그 마음 상태를 아 이렇게 하니까 놓아지는구나 하는 거를 자주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그게 뭐로 가느냐 하면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나도 번뇌를 다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서서히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만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해봐야 그게 그런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불선한 마음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로운 작용 이런 그냥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 번뇌가 있을 뿐이다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적절한 지혜로서 내려놨을 때 그것이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면 우리는 놓아버리지 않고 어떤 대상에 막 계속 달려가다가 그걸 딱 이렇게 놓아져서 한 걸음 마음이 놓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로 거기서 오는 되게 큰 행복이 있거든요 편안함과 그런 걸 또 직접 경험해 본다거나 또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가 일어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거 저 뭐야 다시는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고 막 고통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 거를 알아차리고 아 지금 내가 이거 큰 분노가 일어났구나 알고 알아차리면서 이 분노의 해로움들 이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해악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에게는 이제 사무량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자외심도 생기고 또 상대에 대한 연민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화가 벌어졌을 때의 그 유익함 그죠? 그 편안함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 아 진짜 이게 내가 부처님께서 왜 이 성냄이나 화가 해롭다고 했고 이것이 벌어진 자의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신지가 이게 이제 몸소 체험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지식은 그냥 우리가 어떤 정보고 이건 실제로 어떤 대상을 대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도 화를 안 내는 마음 상태를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보통 때 같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원수처럼 생각할 건데 그거를 화를 안 내고 실제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일으켜 보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인지 그렇된 행동인지 시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들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성냄이 일어나도 성냄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런 게 다 어리석음에 해당하는데 그런 어리석음이 서서히 걷어지고 지혜가 작용하다 보면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확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명료한 의식이 작동되는 그런 지혜가 작용되면서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놓아지는 지혜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 지혜가 작용되니까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한 마음을 통해서 번뇌가 있을 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설사에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 되게 행복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뭔가 공허하고 뭔가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런 욕망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놓아지면서 거기서 오는 고요함 그리고 편안함 그런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마음이 놓아질 수 있구나 스스로 이제 이게 이런 번뇌가 아니 뭐 인간이 어떻게 번뇌를 버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지혜가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실제로 버려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다 보면 아 진짜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냥 단지 번뇌를 버렸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보통은 뭔가를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지 욕망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놨을 뿐인데도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편화로운 행복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다 보면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오는 행복의 저열함과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의 고귀함 그런 수성함 이런 걸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정보로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오는 이런 마음의 평화로움, 행복, 희열 이런 걸 이제 경험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삶을 살아보면 이런 선한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예전에 뭔가 일이 하면 계속 꼬이고 잘 안 되던 것들도 막 술술술 풀리는 이런 경험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구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런 평화가 생기는구나 꼭 뭔가를 많이 실현하고 뭔가를 많이 이루고 많이 성공해서 뭔가를 많이 이루고 많이 얻고 이래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에서 그런 번대만 버려도 욕망만 내려놓아도 이렇게 행복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면 할수록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번대가 버려지면서 오는 그런 기존의 어떤 세속적인 행복과 다른 그런 출리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 이런 그런 평화로움 행복하지만 또 세속처럼 막 행복한데 막 덜 떠고 정신없고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한데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 행복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근데 참 세상은 그래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이제 불선을 버리고 이제 보통 선한 마음을 개발하면 아 진짜 좋다 수행 좋다 이러는데 또 여기에 또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 자체는 분명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번뇌처럼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는데 또 이런 좋은 상태가 나타나면 보통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또 마음이 착 달라붙고 그거를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수행을 오랜 세월이래 해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대체로 처음 수행할 땐 되게 막 신심 나고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막 정말 아 정말 이렇게 좋은 행복이 어디 있냐 막 그러는데 이게 어느 수준에 딱 가서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좀 정체되거나 또는 이제 약간은 약간 이상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선에도 머물지 말고 여기에 매이지 않아야 되지만 사실 선이라는 거에도 머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매이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제 세속에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맨날 막 배고픔에 쩔어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로또에 당첨되거나 어디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러면서 뭐 이게 절제할 줄도 모르고 그걸 막 함부로 이제 그 절고음을 이전에 누리지 못한 절고음을 막 누리고 그게 탐닉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거 다 없어지고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 허탈감이나 그런 보통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갑자기 로또 되고 이래서 큰 그런 상금을 이제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례가 거의 드물다고 하잖아요 거의 90% 이상은 오히려 망가지거든요 가족끼리 다 막 서로 의상하고 서로 다투고 뭐 제물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이거 외에도 또 뭐 또 세속에서 별로 대접도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환대를 받고 어떤 권력을 지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지거나 뭐 명예가 생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소위 말해서 뭐 연예인들도 보면 연예인병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갑자기 인기를 벼락 인기를 얻게 되면 뭐 하나 무인이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에서 권력의 맛을 잘 모르다가 큰 권력을 지게 되면 실제로 이런 권력이나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 뇌도 망가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데가 파괴되기가 쉽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욕망의 그 즐거움의 크기가 클수록 그게 확 빨려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할 위험성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런 이제 뭔가 새로운 좀 더 어떤 좋은 상태 갑자기 이제 뭐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지거나 명예를 얻었을 때도 자기를 잘 돌아보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이래서 하는 사람은 롱런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존경받고 이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게 되고 그렇죠 세속의 비난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자기도 망가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수행에서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세속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건 주로 돈이라든가 명예 오용락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그 한계를 느끼고 이제 수행을 시작했어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세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행복도 경험하고 과거에 내가 좀 멍청한 것 같았는데 수행을 하니까 되게 지혜로워지고 또 막 어떤 마음의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또 남들은 세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또 마음의 빛이 생기고 또 막 이런 색깔도 반짝반짝하고 뭔가 세상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요함 평화로움 너무 행복한 거죠 마음도 너무 안락하고 평화로운 평온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속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 이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여기에 대해서 집착이 달라붙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경계를 경험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대상 더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상이기 때문에 더 신기하고 이거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아직은 잘 모르니까 더 신비롭고 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착이 많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집착은 집착이라고 생각지도 잘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건 되게 훌륭한 거고 대상이 훌륭한 거거든요 그 대상이 원하는 대상이 좋은 대상이 대상이 훌륭하다고 해도 거기 달라붙는 내 마음도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좋은 거고 고귀한 거고 이러니까 거기에 달라붙는 이 마음이 집착이라고 생각조차도 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마음이 탁 걸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래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이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전생을 봤거나 전생을 봤다니 뭐 뭘 했다니 이런 경험도 신비까지 수행 체험과 신비감 이런 어리석음이 보태지면 이게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릴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막 자만해도 되게 자만도 강해지고 또 자기가 정말 막 예전에 우리가 수행할 때 선생님들이 말하는 말이 나는 남다른 바람일이 있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타고났다 이것도 엄청난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전생부터 벌써 타고난 수행자다 바람일이 난과 다르다 이런 소리 막 하거든요 그런 소리 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은 이렇게 이런 거에 정신 없을 만한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세속적인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가래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것도 또 새로운 형태의 가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가래인데 그럼 이 가래에 대한 이 가래를 컨트롤하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수행의 경험이 좀 보통 사람이 경험하기는 좀 어렵고 신비적인 걸수록 이 가래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고마성이다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더 강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기 청정도론 같은 데는 이걸 윗바사나의 경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좋은 경계 이 경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선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달라붙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속에서 주로 경험하지 못한 이런 대상은 세속에서 경험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준 높은 행복이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는 마음이 또 엄청난 가래가 달라붙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 봐야 됩니까 고귀한 대상에 달라붙는 가래는 가래가 아니고 저열한 대상에 달라붙는 가래는 가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달라붙는 거머쥐고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기에 첨착한 이런 마음들이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래이기 때문에 이런 비세속적인 대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대상인 거죠 예를 들면 수행하다가 내가 수행이 잘 돼서 이렇게 마음도 밝아지고 빛도 나타나고 엄청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난다 이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걸려서 집착하고 이러는 상태가 되면 이 집착이 다음에도 앉을 때 지난번에 경험한 그걸 또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래가 버려졌기 때문에 나타난 상태인데 가래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건 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수행이 참 묘하거든요 가래만 버리고 있으면 평화와 행복과 희열이 저절로 다가오는데 가래를 가지고 접근하면 점점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의 묘리 같은 건데 잡으려고 할수록 도망가는 게 수행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찾아와 행복도 찾아오고 평화도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마음은 분명히 유익하고 아주 유익한 작용이 있고 우리는 개발해야 될 대상인데 이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아주 유의미한 순경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집착도 여전히 집착이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명히 이런 선한 마음 상태에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수행의 어떤 유익함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에도 걸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런 노하우를 익혀야 수행이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보통 이제 수행하다 조금의 어떤 수행에 좋은 경험만 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 남들한테 매속 자기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어떤 자기 상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들한테 이제 주장하고 싶어하고 이런 자만이나 그런 자기 견해를 막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전에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순경계도 많이 생겼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번뇌들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면요 나중에는 수행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생긴 이 번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되게 절망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분명히 내가 과거에는 수행이 잘 됐는데 왜 안 되냐 이러면서 그거를 처리해야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이제 수행에서 정체가 되고 힘들어하다가 오히려 수행이 퇴보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막 좀 마음적으로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좋은 상태지만 그냥 내 조건에서 나타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여기 달라붙는 마음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면서 가면은 사실 수행은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한 마음 순경계 선한 마음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순경계 탐욕이 없어지고 성렴이 없어지고 어른 성렴이 없어지면 지혜도 막 딱 또릿해지고 또 마음에 자외심도 생기고 또 이런 뭔가 검어지지도 않고 자유로움도 느끼고 경을 봐도 이전에 안 보이던 게 잘 보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기 쉬운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데 달라보는 집착을 버리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것도 역시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은 경계를 할지라도 집착은 뭐다? 집착은 집착인 겁니다 그거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경계라도 거기에 달라붙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여전히 장애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산에 가다가 뭐 이제 중턱중 가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즐기고 있으면 결국은 해가 지고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익함을 이해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마음이 비세속적인 대상 고귀한 대상에 대한 집착도 집착은 집착이다 일단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화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기 수행하면서 내가 또 이전에 경험했던 좋은 상태를 다시 막 만들려고 이 조건을 성숙시키게 되면 결과에 자꾸 집착하는 거는 수행이 오히려 방해 요소거든요 그런 걸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이 언제나 그런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수행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이 되기 전에 방심하지 마라 그랬던 것도 언제나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뭔가 좋은 게 나타나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가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 마음에서 그런 비록 고귀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도 그것이 집착은 집착이면 알아차린 게 첫째 중요하고요 둘째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고귀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뭐 이렇게 기쁨이 나타나도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고귀하게 바뀔 수도 있고 이 현재 상태가 영원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하기 마련인 것에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현재 행복하다 해도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서 또 어떤 조건이 바뀌면 또 무너질 수 있는 설사 선정의 행복이 진짜 고귀한 행복이고 큰 행복인데 그것도 병이 들면 몸이 너무 아프면 선정에도 잘 못 가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일시적으로는 이제 퇴부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그걸 의지처를 삼고 내가 거기에 형성된 거에서 우리가 의지처를 삼을 만한 건 없다고 보신 게 괴로움의 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무리 좋은 경계라도 이것이 종착 지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고 이게 내 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아니고 이것도 변하는 것이니까 현재 현재 상태가 이럴 뿐이지 이건 또 계속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 비세속적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건 형성된 것이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이 속에서 뭔가 행복은 찾을 수 없다 형성된 것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선한 마음도 되면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우수해 남들보다 훨씬 수행의 진전도 빠르고 이러면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자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고귀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형성된 것이므로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면 이제 선한 마음도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이것은 유익한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내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유익한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이것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선한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서 선한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그죠 이런 선한 마음 상태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뭐 아주 사띠가 강해진다거나 정진력이 뛰어나진다거나 희열과 행복이 강한 평화로움이 생기고 이런 건 분명히 좋은 순경계입니다 수행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달라붙는 마음이 있으면 이 달라붙는 마음만 떼버리면 돼 여기에 이 경계 자체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이 달라붙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알아차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도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달라붙는 건 해롭다는 것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이거에 매이지 않으면서 이제 수행하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개발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이것도 역시 형성된 것일 뿐이라는 것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에도 매이지 않으면서 선한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이 노하우를 익히는 게 수행에서는 또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익혀야 될 법입니다 보통 수행자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 걸립니다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개 이제 안주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되기도 쉽고 이거 가지고 이제 자만에 빠지고 이거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번뇌로서 방해가 돼서 수행이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마음에도 선한 마음도 내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냥 개발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과 불선이라는 게 처음에는 불선을 주로 버리면서 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불선을 내려놓으면서 선이 생긴데 처음에는 불선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매이지 않으면 싫어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싫어하는 거 없이 이걸 이제 그냥 이것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나중에 선한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게 사랑스러운 대상이라고 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만약에 집착이 일어나면 이것도 아무리 고개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여기에 여기서 행복은 이게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 진정한 행복도 아니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선에도 선이나 불선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수 있고 머물지 않으면서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는 이런 지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에도 머물지 않고 불선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불선은 버리고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유신견이 보통 이제 굉장히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좋은 거는 막 거머쥐려고 안 좋은 거는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변해 나가는 한 마음일 뿐이고 형성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버리다 보면 궁극적으로 아랑이 되면 이제 불선이 완전히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누진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랑이 됐어요 그럼 번뇌가 불선이라는 게 완전히 버려졌는데 선이란 말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불선의 반대 개념 상대 개념으로 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 불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아란에게는 이미 벌써 초월한 상태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석서 같은 데서도 보면 부처님의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선사들이 어디 허공에 나는 새가 흔적 없이 가듯이 중생 보통 이제 아란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면 뭐가 남아요? 선업, 불선업, 선 불선이니까 선업이나 불선업이 조금씩은 똥을 싼다 이 말이에요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아란이 되는 순간에 그런 것이 싹 사라지고 흔적이 없다 뭘 해도 흔적이 안 남는다 그거를 허공에 걸리지 않는 새처럼 이런 막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지 아란이 되면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그냥 거울에서 뭔가 작용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작용하는 거지 거기에 뭐 선이니 불선이니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아란도 선업을 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선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선업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란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경지가 선에도 선과 악을 걸리지 않고 선과 악을 초월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중생들한테 쓰는 개념은 아니다 그걸 그렇게 쓰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없어져요 어리석음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뭐가 선인지 뭐가 불선인지를 모르니까 이 행위를 하면서 이걸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거의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불선은 점점 커져나갈 모르는 거는 커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알고 저지르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게 뜨거운 걸 알면 조금 잡다가 뜨거운데 하면서 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뜨거운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뜨거운지 모르고 딴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계속 지고 있다 다 손이 진짜 탈 대로 타서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쉬운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처음 수행할 때는 선과 불선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단지 여기 걸리지 말고 불선이라고 막 싫어하고 이렇게 나와 동일시하면서 싫어하면서 여기 또 이거에 대해서 걸리지 말고 또 선이라고 해서 사랑스럽고 좋은 거 고개한 거라고 집착하지 말고 이런 거 없이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라는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정말 아주 짧은 구절로서 굉장히 한마디로 표현한 게 해막가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자으로는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보고 보는 거는 볼견자 써서 견이라고 하고 듣는 거는 이제 문자 견문 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니 비 이게 뭐 코 비식 설 그러니까 혀 몸 이런 건 다음으로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육식은 의식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안다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견문각지는 육식을 줄여서 이야기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아는데 이 아는 마음에서 싫어하는 어떤 대상이라도 집착이 없어지는 게 가래가 없어지는 게 깨달음이고 그게 열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해막가여 이렇게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대상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한 것이 흔들림 없는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일부러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한 애착마저 버려야 그게 진짜 열반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보통 가래는 다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세속적으로 좋아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비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 가래를 놓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런 선이든 불선이든 우리 마음에서 결국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은 버리고 불선은 개발해야 하는 게 맞는데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데 이것에 매이지 않고 비록 불선은 싫어하지 않으면서 매이지 않아야 되고 나와 동일시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유신견이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이걸 내 것이 다 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쉽게 막 못 버리고 포장하고 자꾸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선은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싫어하지도 않고 매이지 않으면서 버리는 쪽으로 단지 작용이 해로운 거니까 버리는 쪽으로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되고 선한 마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유익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여전히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대단해 나는 남들과 달라 이렇게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유신견이 여기 개입되면 번뇌가 멈추지 않거든요 이것도 그냥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이거에 마저 가래마저도 털어버리면 그게 이제 수행이 점점 더 수준 높은 수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선과 불선에 매이지 않으면서 거기 머물지 않으면서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